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자산의 당자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은 보고기간 말, 기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 계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합 명칭입니다. 현금하고 1번에 현금하고 2번에 요구불 예금, 그 예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결산, 보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 됩니다. 이론시험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속하는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이 계정은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 지표하고 동전.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로 거래를 하기에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대신 쓰는 그런 나머지 증권들이 있죠. 통화대용 증권. 자기압수표. 타임발행 당자수표. 가계수표. 대당금 지급 통지표. 사채이자 지급표.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회계처리할 때 현금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자기압수표하고 타임발행 당자수표이므로 이 두 개의 계정 밑줄을 긋고요. 이건 실기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자기압수표를 받거나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자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수표 들고 해당되는 은행에 가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이외에도 가계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사채이자 지급표, 우편한 증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론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금에 당자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당자예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만든 예금통장입니다. 따라서 당자예금통장의 돈을 먼저 입금을 하고요. 당자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당자수표 발행할 때마다 당자예금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발행시점에서 당자예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대변에다 쓴다는 거죠. 주의할 점은요. 다른 회사의 당자수표를 혹시 수취하게 된다면 그때는 현금의 증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동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표시 한번 하셔야 돼요. 다른 회사의 당자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한다. 차변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보통예금에 이자가 들어온다는 거고 당자예금은 참고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따진다는 게 중요해요. 취득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따서 전기예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만든 날짜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받은 날짜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짜리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입니다. 얘는 취득일부터 따져요. 이게 중요한데요. 나머지 기간이 나오는 거는 1년 이내가 나오거든요. 나머지들은 즉 단기 매매증권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단기 대여금 단기가 들어간 것들은 1년 이내 이런 뜻인데 그 1년이 항상 보고기간 말부터 다음 년도 말까지예요. 따라서 12월 31일부터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년도 말까지가 1년입니다. 그렇게 1년이 됐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년도 말까지 해소할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면 단기 대여금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 1년은 전부 다 보고기간 말부터 따져서 하는 건데 이거는 취득일부터 따져서 3개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 따질 때 현금성 자산만 기간 따질 때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고 나머지는 보고기간 말부터 따진다. 그게 1년 이내이면 우리가 판매 과정 거치지 않았을 때 당자자산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나라상사의 상품은 100만원 가치를 매출하고 대금은 동사발행 당자수표를 받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회계처리해 볼까요? 상품 매출 이 부분이 현금이 됩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의 발생이므로 대변이고 현금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별이 되죠. 거래의 판료수하고 계정과목 외우는 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되시면 다시 한번 남기를 하시고 계속 하나씩 이어지는 계정과목별 정리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손익거래다 라고 그랬죠? 그것도 생각나셔야 되겠습니다. 손익거래가 됩니다. 자 두번째 거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자산은요. 단기 금융상품하고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을 통합하는 명칭입니다. 첫번째 단기 금융상품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단기예금이라고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통장을 만들게 되면 그걸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통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일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에다 밑줄 긋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 밑줄 긋습니다. 앞에서 말한 얘하고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취득부터 정기예금 통장 만든 것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된다면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지 정기예금 적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단기 매매증권은요. 첫번째 취득공과 아셔야 되겠고 두번째 그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하고 이자 받는데 그거 회계처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산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까지 학습의 취득공과 1번 여기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를 알아야 돼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을 했을 때는요. 공정가치로 쓰도록 하고 있어요. 공정가치를 다른 말로 시가 공정가액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으로 장부에 기재하시고 취득시에 발생되는 그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합니다. 자산의 취득공과를 가산하는데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우리 시험범위에서 단기 매매증권만 비용 처리해요. 조금 편들고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산 자산 취득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즉 취득공과에 가산한다. 취득공과에 가산한다. 단 단기 매매증권만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해오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비용 처리하므로 시험에서 조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표시가 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지분증권과 사체로 대표되는 채무중권이 있습니다. 지분증권에다 주식 쓰시고 채무중권에 사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 지분증권과 채무중권을 단기간 시세차행 목적으로 샀다.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중권에만 해당되는데요. 사체만 해당되는데 채무중권은 대표적인 게 사체거든요. 사체를 만기 보육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만기 보육증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투자자산에서 학습하게 돼요. 이게 투자자산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육증권도 아니면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범위에 속하는 주식 사체 즉 지분증권과 채무중권에 유가증권에 계정과목이 3개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금전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중권인 사체를 보유할 경우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각각 밑줄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전배당 금전배당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식에 따른 배당은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이 두가지가 있는데 금전배당 받았을 때가 배당금 수익입니다. 참고로 주식배당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요. 주식장부에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이 되면요. 기말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장부금액하고 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익이 발생된다면 이를 변동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른거다 그러면 단기매매중권 평가익으로 떨어진거다 그러면 단기매매중권 평가손실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시는거고 단기매매중권 평가익은 영업의 수익 단기매매중권은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서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익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식은 오르고 어떤 주식은 떨어져요. 즉 A사 주식은 오르고 B사 주식은 떨어졌다 그러면 A사 주식은 평가익이고 B사 주식은 평가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그럴 경우 각각 평가익 평가손실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게 올라서 이익이 발생했고 어떤 게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모두 다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만 상기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문제를 보고 또 체크하시면 되겠고 단기 매매 증권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처분하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차액이 플러스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이기고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하나는 영업의 수익이고 하나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주를 한 주당 5천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천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요.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중요한 건데 밑줄 굳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계속 이렇게 숙지하십시오. 참고로 실기 시험을 위해서요. 이 수수료 비용을 회계 처리하실 때 수수료 비용은 비금융권은 비금융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즉 단기 매매 증권의 금융권이라 하면 증권회사를 말하는데 증권회사는 이 주식이 자기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살 때 발생되는 그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나온 우리 회사는 금융권이 아니므로 우리는 무조건 수수료 비용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전표 입력 문제가 나오면 주의하셔야 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좀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요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입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 말까지 해수하기로 하고 돈을 대여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죠. 나라상사의 1년 이내 해수 목적으로 100만원 아치를 현금으로 대여하고 차형증서를 쓰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하고 단기 대여금이 나오는 거죠. 단기 대여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자를 받겠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 거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이거 거래의 종류에서 교환거래다 이렇게 한 거 생각나시죠?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교환거래 이런 것도 계속 학습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매출 채권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매출 채권 은 외상 매출금 과 받으러 을 통합해서 쓰는 이름입니다. 둘 다 상품을 매출하고 발생된 채권 이라고 그래서 매출 채권 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상품을 팔고 외상했을 때가 외상매출금 입니다. 외상대금은 물론 1년 내에 해수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받으러 은 상품을 팔고 만기 1년 짜리 어음을 받았을 때 예요. 만기 1년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어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죠. 나라 상사의 상품을 100만원 같이 매출하고 상품 매출 전체 매출액을 써준 거잖아요.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됩니다. 대금은 다음달 10일에 받기로 하였다. 외상 이죠. 상품을 팔고 외상 하면 외상 매출금 을 써야 됩니다. 자산의 증가 죠.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이 되겠고 어음에 대해서는 어음의 배설을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학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만기일이 되면 추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음 대금을 해소해야 됩니다. 어음은 만기가 되면 은행에 어음을 제시를 하고 추심료를 지급을 은행에 하고요. 그 다음에 어음 대금을 해소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추심료의 계정과목 이름인데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 부분 밑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어음을 두 번째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중간에 상대방한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거대차한테 그냥 우리가 받아놓은 어음을 줄 수도 있어요. 이를 배서 양도 라고 합니다. 받아둔 받으러 을 거래처한테 물건대금으로 남겼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양도시점에서 양도하는 그 시점에서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차변의 받으러 을 이라고 썼다 그러면 대변의 받으러 을 써서 소멸시켜야 되겠습니다. 어음의 할인은 자금 융통할 목적으로 대금이 필요한데 받아놓은 건 어음밖에 없다. 그러면 어음을 들고 만기가 안됐다 할지라도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음을 들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서에서 어음의 소유권을 넘기고요. 남은 기간만큼의 할인료를 차감하고 돈을 회수합니다. 이때 할인료 차감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어음 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할인된 만큼 회사는 손해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 손해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라고 합니다. 시험 볼 때 매각 거래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매각 거래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겼을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시죠. 나라 상사의 상품 100만원 마치 매출하고 동사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1년 이내짜리 상품 매출이죠.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받으러 엄대요. 이럴 때 받으러 쓰는 거예요. 상품 팔고 어음 받았을 때 상품 하고 상품 매출하고 혼동 하시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전체 100만원 에 팔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가에 마진 붙여서 100만원 에 팔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두 번 찍어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받은 받으러 10만원 짜리를 거래 은행에 할인하고 할인요 천원 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각거래 처리할 것.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에다 넘겼다는 말이니까 대변에 받으러 엄대요 대변에 받으러 해외 처리해라. 말이 없애라. 이런 말이죠. 매각거래 니까. 차변에 할인료 이름 중요 표시 매출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어음대장에다 기입을 해야 돼요. 받으러 어음 기입장 하고 지급 어음 기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출 채권 계정을 확인해 보면 작년에 해수가 안되서 넘어온 기초 잔액부터 매출 채권 이 시작되죠.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 기초 잔액 단기에 외상으로 팔거나 단기에 어음 받으면 그 금액을 차변 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어음을 해수하거나 외상 대금을 해수하면 대변에 그 금액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에서 빼야 돼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는데 우리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 애누리 할인을 해줬다. 하자로 인해서 환입하고 애누리가 발생하거나 대금을 빨리 또 회수하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나 또는 약정에 따라서 할인을 받을 경우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하고 매출 할인 회계 처리 하는데 이건 다 해당되는 채권에서 안 받기로 한 것이므로 받아야 될 돈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그 채권들은 전부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가 파산이 됐다라고 그런다면 파산된 만큼 해당되는 채권을 해소할 수가 없으므로 그것도 빼는 겁니다. 빼는 거 대변했어야 된다는 거고 채권에서 차감을 해야 되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빼는 거 이 3개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소된 것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채권에 비해서 해소한 금액이 적을 경우 나머지가 기말 잔액이 됩니다. 학습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더하는 거고 이거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잔액 플러스 단기 매출 채권에서 빼기 매출 채권 해수액 매출 환임 내누리 매출 할인 대손 처리된 금액을 빼면 그게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된다는 거죠. 차변이 기입 되는 거 대변 기입 되는 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을 중료 표시 하면 돼요. 써가지고요. 이렇게 중료 표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해서 여기 있는 것을 빼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러면 기말 잔액이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당자 자산을 보겠습니다. 미수금은요. 상품이 아닌 것을 팔았을 때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다시 한번요.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입니다.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은 외상 이런 뜻 이고 또는 어음을 받은 것도 미수금 입니다. 상품이 아닌 걸 팔면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거나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만기 1년 짜리 약속 어음을 받았 다 전부 다 미수금 입니다. 그렇게 해 보셔야 정확하게 후계 처리가 가능 합니다. 상품을 팔고 외상 하면 외상 매출 금 이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이거든요.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을 다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은 즉 외상 하고 어음 받은 것은 전부 다 미수 금 이 말 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의 업무용 사용하던 기계를 1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달에 받기로 하였다. 기계장치가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은 미수금 처리해야 돼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됩니다. 여기에서 다음달에 받기로 하였다. 이 말 대신에 어음을 받았다. 만기 1년 짜리 그래도 미수금 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다음에 선급금은 자 물건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착수금조로 주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그 물건을 받으면 장부에서 없애죠. 선급금은 지급을 했을 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채권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계약금을 주는 순간 그 채권이 생겼으므로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에요. 나라 상사에 상품 10만원 아치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차변에 그 계약금이 선급금이 되고 대변에 당자예금이 됩니다. 당자수표를 발행하면 당자예금 이라고 말했죠. 자산의 감소임으로 대변했어야 돼요. 그리고 상품 10만원 아치를 매입하기로 하고는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게 거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거래가 아님. 이렇게 계약한 건은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금 준 것만 거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 나옵니다. 미수수익은 결산일에 주로 사용하는 계정인데요.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이 됐어요. 수익이. 그런데 해수는 다음 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 대여하고 거기에 따른 대여금하고 이자를 다음 년도에 받기로 했어요. 올해 대여는 했는데 그 원금하고 이자는 다음 년도에 받기로 한 거에요. 그러면 올해 대여를 했으니까 올해 대여 시점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된 이자 대여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하잖아요.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된 그 이자는 올해 수익이 맞으므로 올해 수익 처리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10만 원이다. 기말까지가. 그러면 10만 원 쓰고 아직 해수율은 아니므로 미수수익으로 처리해요. 따라서 미수수익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의 발생이다 라고 해요. 수익의 발생 시에 쓰는 계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 피해시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결산일 때. 비용 중에서 내년치 비용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보험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보험계약을 했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보험계약을 했고 내년 6월 30일까지가 끝나는 거에요. 그러면 그거 1년분을 보통 많이 지급을 하거든요. 1년분을 지급을 했다면 비용 처리는 그걸 다 하면 안 되겠죠.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비용 처리가 올해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넘겨서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럴 경우 있잖아요. 한꺼번에 그게 보험계약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보험료를 줬을 때 비용 잡았다면 결산일에 가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내년치 비용은 빼야 돼요. 빼고 그 내년으로 넘겨서 비용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선급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래요. 미리 지급된 비용 중에서 보급기간 말 현재 다음 년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기간 미경과분이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예제처럼 나오는데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90만원 중에 기말 현재 10만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다. 이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 10만원이 있다. 그럼 10만원은 다음 년도에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올해 비용에서 빼고 비용에서 감소시키려면 대변에 써야 되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그리고 차변에다가 선급비용을 써요.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보험을 누릴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됩니다.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비용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되는 비용은 다음 년도로 넘겨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음 년도로 넘겨서 비용 처리할 때 필요한 계정이 선급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지급금을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요.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이 되면 장부에서 없어지는 거죠.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출장비가 나옵니다. 자 출장을 갔는데요. 영업부 직원 김영민이 2박 3일로 출장 갔어요. 만약에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면 그때는 여비교통비를 즉시 회계 처리하면 돼요. 회계 처리 단위가 하루니까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면 그날 금액이 정해지니까 여비교통비 하면 되는데 이렇게 2박 3일간 가면 그리고 돈을 나가면 얼마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출장비 관련된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출장간 시점에서 아직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때 정산을 하고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여비교통비 금액이 확정됐으므로 차변의 여비교통비 가지급금이 없애기 되는 거죠. 30만원 줬는데 25만원 쓰고 왔다 그러면 정산하면서 현금으로 회수하겠죠.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현금 대변의 가지급금 이 내용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부분 이렇게 정산하는 거 잘 나온다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는 거 선급금도 임시적으로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물건 받을 때까지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니까 임시적으로 썼다가 물건 받으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금은요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일단 말하면 부서가 많고 그 다음에 공장이 여러 곳이고 대리점이 여러 곳이다면 해당되는 그 부서나 대리점 등에서는 업무상 쓸 자금을 필요할 때마다 와서 타가려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실무 현장에서요 미리 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미리 줬을 때 전도금이라고 그래요.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소액 현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현금 과부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금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출제자가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나올 때만 쓰시고 평상시에는 쓰지 마세요. 시험 보실 때 실무에서 많이 쓰는 계정이죠. 현금 과부족은 현금 시제하고 즉 금고에 있는 돈하고 장부에 있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회계연도 중에 사용해요. 만약에 결산 시점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잡손실, 잡익으로 돼요. 그래서 회계연도 중에 현금 시제 잔액과 장부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잠깐 사용하는 계정으로 그 원인이 판명되면 그 판명되는 시점에서 그 계정으로 대체하고요. 결산 시까지도 판명이 안되면 부족분은 잡손실, 초과액은 잡익으로 대체됩니다. 이 부분 밑줄 그으셔야 돼요. 결산 시까지 판명이 안됐을 때 결국 결산일이 되면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장부에서 사라져서 보고서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금 과부족 잡은 거 원인 파악되면 해당된 계정으로 대체되고 원인 파악 안되면 결산 시 부족분은 잡손실, 초과액은 잡익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 결과 만약에 현금 시제를 결산 시에 파악하게 됐다 그러면 즉시 잡손실, 잡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현금 과부족 계정을 쓰는 거 아닙니다. 결산 시에는 결산 시에 현금 시제 파악했을 때는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음. 즉시 잡손실, 잡익으로 처리함. 단, 해계연도 중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함. 자, 이제 보겠습니다. 현금의 장부상 금액은 15만원이고 실제는 10만원밖에 없죠. 그러면 5만원 부족하죠. 그러면 현금 과부족 쓰게 되는데 부족할 때는 차변에다 쓰. 부족할 때 차변에 쓰고 남을 때는 대변에다 씁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현금 과부족 부족 시 차변에 과잉 시 대변에 기입합니다.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거꾸로 붕괴해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기말이 됐는데 그 5만원에 대한 온입 파악이 안 된다면 그 부족분이니까 잡손실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대선에 관한 회계 처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